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시에요. 오늘은 제가 성경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fire for heaven이라는 이야기에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할게요. 어떻게 치솟아버렸어. 잠시만요. 어떡해. 개쏘어버렸다. 다시 업데이트를 해. 와아앙і Понтакüyor. 여름의 깍돌이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나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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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에 올라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가 진짜 왕인지 알려주기로 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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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주는 하나님을 진짜라고 하고 그 받아주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로 했어요. 네 저희랑 다른 문제를 받았어요. 불이 내렸고 어디 소를 데리고 가서 제사를 지내기로 했어요. 제사를 지내서 받아주는 뭐지 그거 뭐지 음 불이 내렸고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로 정여자고 했어요. 으흐흐흐흐흐 오! 뒤부 맞죠? 아침부터 계속 어 막 가짜신에게 막 불이 내려 단사를 받아달라고 막 소리치고 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막 비웃었어요. 너네 뭐지? 하나님이 잘하나 봐. 이런 얘기들한테 비웃었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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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 하하하 열라이처가 우리가 두 분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엇드려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절을 했어요 네 세 번이죠? 잠시만요 네 액티비티를 해볼게요 이건 저도 처음 해본 액티비티네요 저도 이 액티비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좀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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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담아라거나 하면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 정도 빨간색을 넣어볼게요 한번. 굴즈로 제가 한번 이 정도색을 한번 이렇게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렇게 잠시만요 아,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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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